해외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참 신실하고 성실한 친군데 호주에 워킹 할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일하는 경험을 쌓으려고 갔다가 마음이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한인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참 열심히 성실히 일하니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으려고 갔기 때문에 한인 식당에서만 일하지 않고 몇 개월 뒤에는 호주인 식당에도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식당 측에다가 자기 계획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싹 태도가 달라져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던 식당에서 일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주 대호가 너무 쌀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그 힘든 사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식당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어느 식당에서든지 일을 해보고 싶지만 나이도 너무 젊고 일해본 경험도 없기에 나를 써줄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그 한인 식당에서 너를 받아주어서 일을 시켜준 것 때문에 너가 얼마나 감사했었냐. 그 감사를 여전히 너는 지금도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그 감사를 기억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참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몇 겨울 뒤에는 호주 식당 가서도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대호가 달라졌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너가 열심히 성실히 일했던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랐던 것이었느냐. 아빠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참 귀하게 좋은 성품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성실히 열심히 하는 성품을 주셨는데 그것 자체로서 감사한 것 아니냐. 너가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면 그런 성실과 열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그 아들이 잘 새겨 들어주더래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식당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가 감사함으로 잘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유의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주일에 그 아버지 목사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열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맥주감사주일, 첫 열매로 감사하는 감사주일을 지키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 첫 열매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사실 정해진 감사의 중요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유랑생활에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농사도 짓게 되고 제대로 된 목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농사 짓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이 명령은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던 그 첫 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살든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14절에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지킬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또 벌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첫 열매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성도라면 첫 열매 감사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첫 열매 감사신앙이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확신하게 해주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첫 열매 감사신앙은 그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확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 감사신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 감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온전히 지키는 성도가 참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도 그 일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첫 열매 감사신앙의 핵심은 믿음의 감사합니다. 모든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죠.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고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추수감사보다도 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열매맺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를 믿음의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감사인 겁니다. 살다 보면 시험도 오고 어려운 일도 닥치고 환란도 겪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꼭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유익했었다고 하는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마음껏 울지도 못했어요. 그 어린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울고 싶어도 엄마 아빠가 억지로 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왜? 울면 죽임을 당하니까 3개월 정도 지나서 더 이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게끔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떠보내야 했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불행한 출생 이야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불행하다, 끔찍한 일이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감사하고 어떤 것이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모든 일에 대하여 이건 감사한 일이다. 결국은 감사할 일이다. 단정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 감사가 온전히 구원 받은 성도의 감사인 겁니다. 요즘 욕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욕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지요. 욕도, 그 믿음이 좋은 욕도 불평도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좀 말 좀 해 주세요. 욕도 그랬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는 욕이 완전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욕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 했던 것조차 실제로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조차도 감사할 일들이야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맥주감사주의,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잠원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력을 뛰어넘게 됩니다. 모든 환란을 다 감사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모든 일이 다 감사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첫 열매 감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줬는데 이유는 딱 하나 처음 난 아이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의 종이 되라고 사실 저희가 사난매인데 사난매를 낳아놓고 조금 길러본 다음에 그 중에서 목사될 만한 자격이 있겠다 그런 애를 바쳐야 이게 합리적이죠. 아니 이제 태어났는데 뭘 도대체 보고 처음 태어났다고 어떻게 목사가 될 거라는 단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개는요. 낳아놓고 길러보면 그냥 개예요. 고양이 새끼가 여러 마리 있지만 다 길러놓으면 그냥 다 고양입니다. 양들 낳아보면 다 고개 고개 다 양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이렇게 다 커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은 다 다양하고 다른지 목사가 될 만한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런 역할을 못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 태어났다고 무조건 목사되라는 건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좀 무모한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무모하신 분이셨어요.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거다. 그렇게 드린 그 믿음으로 그냥 저는 목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통 생각이 아닌 거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매해 이렇게 첫 열매 감사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써야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씩 세웁시다. 이게 성도들의 첫 열매 감사 헌금인데 이걸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씁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 교회에 분리개척 교회를 계속 세워왔습니다. 올해 우리 헌금도 또 한 교회를 예수동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는 여러분이 오늘 5시에 와 보시면 압니다. 어제 연습하는 걸 잠깐 보았는데 그 자체로도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교회 하나하나씩을 세워줬는데 어쩌면 저런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실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은 연말까지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나라나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감사주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올해도 이 어려운 요건, 조건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첫 열매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지나고 봐야 되겠다 도대체 지금 무슨 감사할 때야 그럼 못하는 거죠 전적으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십자가를 붙잡으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구나 다 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뒤틀려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다 그 삶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역시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일으키십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감사하라는 말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제 귀에도 쟁쟁합니다. 반찬이 별로 없어서 밥 먹기 싫다 할 때 밥 굶는 사람도 있어 반찬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야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어 걸어만 다녀도 감사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모시박이라고 들었는데 문제는 귀전으로 다 흘려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그렇지 그래 맞아 밥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데 난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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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렇게 살았다면 제 삶은 지금과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범상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주여 지금부터는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니까요 문제는 그 말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도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면서 그냥 감사절 설교를 한 번 듣고 그냥 또 지나고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감사주의를 지켰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감사 시험되는 일조차 어려운 일조차 감사할 수 있게 됐느냐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언제 진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순간이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뭐 도대체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의 증인이 되는 거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도무지 감사가 안 될 때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감사하나 그때 감사가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감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그에게 복이 되겠냐 말입니다 골레서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말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만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반드시 감사로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기도 속에 기쁨과 감사로 함께 싸고 있어요 기도가 감사가 함께 가야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우리도 모르게 속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대책 없이 터져 나오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섭섭하다고 여길 정도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튀쳐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까지 갈라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어지간한 일 다 감사할 일인데 그들은 광야로 나와서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다가 그냥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 그런 느낌이 속에서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맛있어 했는지 꿀 섞인 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또 지루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민숙이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꿀 섞인 과자라고 해놓고 지금은 하찮은 음식이라 진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말이니까 그렇게 원망과 불편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참다가 못해서 결국은 징계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망할 백성이 되니까 민숙이 21장 6절에 여왁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 불편과 원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오는 그게 우리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은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세요 불편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받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우리를 자꾸 도전하시는 겁니다 제게 성도들이 보내준 여러 가지 메일 중에 기가 막힌 사연들의 메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갑자기 감전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우여곡절을 겪고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또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시어머니 남편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이나 그런 행동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한 성도가 눈물로 편지를 보낸 것도 있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큰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오는 성도님도 계시고 아버지의 의처종으로 고통당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그 마음 아픔을 고백하는 자매도 있고 난체성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들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신 답은 뭐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것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감사 제목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꼭 그와 같은 심정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고 장례를 치르려고 다시 가난한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난한 땅에 갔다 오는 그 동안에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자기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웅덩이에 쳐박혔던 그 웅덩이를 찾아간 기록이 나옵니다 웅덩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내던졌어요 거기서 그냥 바짝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그렇게 떨던 그 웅덩이를 가서 봅니다 요셉이 그리고는 하나님께 그 웅덩이를 향하여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 기가 막힌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지금 애국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웅덩이로 인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사는데 그 일기 속에는 요셉처럼 웅덩이에 쳐박힌 것 같은 상황이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간 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던 그 세월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위에 크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위에 크신 은혜라 여러분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복이었구나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꼭 지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처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능히 건지실 걸 믿으니까 지나고 나면 이것이 감사 제목이 되게 해주실 걸 믿으니까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감사 신앙이에요 추수하고 나면 마음도 느긋해지죠 첫 열매 때는요 이제 딱 하나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시편 57편 전형적인 그런 시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어디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짐승들이 거쳐하는 토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거쳐하는 토굴 속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57편이에요 1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구구절절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시편 57편의 마지막은 기가 막힌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는 다윗의 시편이 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끝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10편 57편 9절입니다 10절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이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어떻게 그 짐승들이 구하는 토굴로 피신 가서 이런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나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자기의 처지가 기가 막히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처지에서 감사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오늘이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다 올 한 해를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한 해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게 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결론 삼는 겁니다 아주 감사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올해 이렇게 반을 지나고 보니까 첫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히 무엇을 하고 딱 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도 첫 열매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올해 마지막까지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감사로 인을 치고 살겠습니다 시인이면서 성공의 신부인 조지 허버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결론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 제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힘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이 점점 더 커지게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우리도 첫 열매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첫 열매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 처지와 형편이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만 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로 도장을 찍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Script에 갔습니다 우리rt